울산 지역 주요 대학 정시모집에서 인기학과로 쏠리는 현상이 올해 유난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했죠. 역시 취업 잘 되는 학과가 인기학과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대학교 병원 재활치료실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하연 씨는 지난해 대학병원에 취업했습니다. 보건계열 대학을 졸업하면서 곧바로 취업에 성공했고 이후 경력을 갖춰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해외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켠을 넓힐 수 있었고 특화 교육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이 잘 거쳐져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 울산과학대 간호학부 정시모집에 합격한 박유정 씨. 박 씨는 학과를 선택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취업에 뒀습니다. 간호사가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학과인 게 분명하기도 하니까 그런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소속이 돼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에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 대학의 올해 물리치료학과 경쟁률은 24.4대1. 2년 연속 최고 인기학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특성화 대학인 춘해보건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춘해대 물리치료가는 65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간호학과 37.9대1, 치위생과 24대1 등 취업률이 높은 보건계열의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마다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지만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는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하면서 취업률이 높은 학과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